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어스와 JWT를 사용해 소셜로그인 구현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강의사 정문영입니다. 강의의 제작 목표와 사전 준비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셜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구글어스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글어스란 사용자가 자신의 구글 계정 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증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웹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계기에서 작동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구글 계정과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승인 사용자 인증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승인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 이후 구글 어스 서버로 리디렉션하여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얻어온 다음 해당 코드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SS 토큰 교환까지 마치면 구글에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승인 사용자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사용자 인증 정보 탭과 어스 동의 화면 설정 탭에서 상세 설정을 해줍니다. 사용자 인증 정보 탭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기 위한 리디렉션 URI를 설정해줍니다. 어스 동의 화면 탭에서는 서비스의 이름과 도메인을 설정해주고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 유저 인포 중 프로필과 이메일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승인 매개변수를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매개변수들 중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항목인 클라이언트 아이디, 리디렉트 URL, 리스폰스 타입, 스코프를 기반으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받아올 수 있도록 URL을 작성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어스 프로퍼티스에 저장한 항목들을 불러와 서비스 단에서 URL을 생성하고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낸 요청이 정당한 요청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URL을 통해 요청한 주소로 리디렉션이 이루어지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코드가 파라미터로 전송됩니다. 파라미터로 받은 코드와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리디렉트 URL, 그랜트 타입으로 URL을 만들어 포스트를 보내면 액세스 토큰 및 익스파이얼 신, 스코프, 토큰 타입, 리프레쉬 토큰,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디 토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 토큰을 디코딩 해주면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등 구글에 기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과정들을 거치면 성공적으로 구글어스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구글로부터 받아온 사용자의 정보가 DB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유무를 통해 서비스 자체 로그인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로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는 로직을 구현한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구글로부터 받은 사용자 이메일로 유저 정보를 조회했을 때, 만약 정보가 조회된다면 로그인을 진행하고,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로직을 작성합니다. 유저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유저 DTO를 생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담고, 유저 엔티티로 변환하여 DB에 저장한 후 새롭게 유저 정보를 구성합니다. 사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제외한 API를 요청했을 때, 사용자의 인증 토큰을 기반으로 필터링을 해줍니다. 여기서 인증 토큰은 JSON 형식으로 내부의 사용자의 정보를 담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큰은 JWT라고도 불리며, 사용자가 서비스에 로그인하였을 때 토큰을 생성하여 반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API마다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토큰을 생성 및 재생성해주는 JWT 토큰 유틸 파일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인지 필터링해주는 JWT 토큰 필터 파일로 나누어, JWT를 관리하는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JWT 토큰 유틸 파일에서는 사용자의 이메일과 서비스의 시크릿 키를 기반으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쉬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후, JWT DTO에 담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 추후 사용자가 API 요청 시 헤더에 담아서 보낼 액세스 토큰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JWT 토큰 필터에서는 API 요청 시 사용자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필터링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선, 값의 전달 형식이 잘못되었을 때의 예외 경우를 처리해주고, 전달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 토큰에서 이메일을 추출하여 이메일을 기반으로 인증을 위한 어센티케이션 토큰을 생성합니다. 해당 토큰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인증을 마치게 되면,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서버 단에서 처리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해당 과정들을 통해 사용자의 권한을 인증하는 JWT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JWT를 생성하고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했던 회원가입 로그인 로직에 다음과 같이 토큰을 생성하는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JWT 토큰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 컨피그 파일에 필터를 추가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구글어스와 JWT를 사용해 소셜 로그인 구현하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